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또다시 새로운 해를 만드는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금년에 못다닐 일들이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설계도 하고 희망을 일구는 그런 좋은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실망과 절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자기 자신만이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요. 한숨 짓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밤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똑같이 빛나고 있고요. 또한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복이나 불행 역시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늘 행복한 순간들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3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예불문 가운데요. 여섯 번째 기절 또 일곱 번째 기절 지심기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식 하면서 절을 하는 부분하고요.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재망찰의 상주일체 승가해중 하면서 예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심기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식은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인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법을 밝혀오신 모든 큰 조사님과 종사님 일체의 작은 한량없이 많은 스승 그리고 모든 큰 선지식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여섯 번째 절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일곱 번째로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재망찰의 상주일체 승가해중은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재석천에 그물처럼 많고 바다같이 넓게 항상 계시는 승가의 사부대중님들께 예를 다해서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규절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승가의 사부대중은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스님 여자스님 남자 제가 신도 여자 제가 신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일곱 번 절을 하고 나면요.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래 명혼과 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탈시 성불도 하면서 우리가 유언반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유언 오직 원하온난이 무진삼보 한량이 없는 삼보님께서는 바로 삼보님이다 하는 것은 불법승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불교신앙의 대상이 바로 불법승삼보죠. 그것은 보배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불보 법보 승보다 표현을 하는데요. 불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법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셔서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이미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이루기 전에 이 세상에 당신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존재했던 모든 자연의 진리. 이것이 바로 법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열반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한 번 또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또 열반경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 아나안이 깜짝 놀랐죠. 부처님께서 편찮으셔서 위험해 놓으니까 아나안이 깜짝 놀라 있는데 아나안이 부처님께 그랬어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안 하셔서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 유언을 하셨을 텐데요. 유언을 하지 않으셔서 돌아가시지 않을 줄로 알기는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깜짝 놀랐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만약에 잘못되시면 유언도 안 하셨는데 쟤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편찮으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돌아가실 때 열반경에서 하루밤낮을 법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몸은 아나나 나의 몸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사대로 돌아가면 결국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냄새가 되고 바람이 되어서 전부 없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너희들이 믿으려고 했더냐. 나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신을 믿지 말고 바로 내가 그동안 설했던 가르침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지를 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너 자신을 만들어서 너 자신을 믿고 바로 너 자신을 밝혀라 해가지고 자비, 자등명, 법기, 법등명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우리 삼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표현을 하면 불보입니다. 부처님이다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중요하기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세 불법성 삼보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체를 하는 것은요. 바로 법보예요. 법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않았어요. 2600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요? 새새생생 존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여주교도소에 가가지고 지난번 법회를 할 때 여러분들 부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까 싶으니까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부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육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부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래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요.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새새생생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깨달아가지고요. 중생들을 위해서 전하는 단체들을 우리는 승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불법승삼보를 불법법보승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보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자연의 이치였던 것을 터득하신 분이고요. 부처님 천지창조 안 하신 분이거든요. 터득하신 분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또 사신 분이고. 진리를 펴면서 사신 분이시고요. 또 그러한 진리를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열반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올바른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터득해서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삶. 바로 공의 삶. 연기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대자대비 수화정례라 그랬어요. 대자대비. 바로 대자대비로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를 받으시고 이랬는데 대자대비하다 하는 것은 커다란 자비와 커다란 어떻게 돼요? 커다란 자와 커다란 비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다 하는 것은요. 자비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어요. 바로 뭐냐. 자비다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인 부처님께서 그랬죠.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설하신 것이 사물의 양심이에요. 사물의 양심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네 가지의 큰 마음인데요. 그 네 가지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 자라 하는 것은요.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이지요. 아낌없이 나눌 줄 알고 베푼다라기보다는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불교에서 중생구제 중생구제 하는데요. 사실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는 달리 쓸 용어가 없기 때문에 구제구제하지만 그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가르침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게 중생구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밥을 잘하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밥을 못하는 따님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딸이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구제예요. 우리 불자들이 아직 진리를 깨우치질 못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가지고 진리를 깨우쳐서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포교전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중생구제다라는 약이에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중생구제입니다. 할 줄 모르는 것을 할 줄 알게 해서 스스로 편안하고 행복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바로 자비이사 가운데 자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요. 비다하는 것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는 마음을 진열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깨치냐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안됐다. 너무 불쌍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또한 반대로 시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줘라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원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속상해하고 배아파고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자비이다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고 다른 사람 슬픈 일을 겪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사다 하는 것은 버릴 사예요. 나눌 사예요. 바로 내가 보편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싹고 모으고 챙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불자님들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스님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애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는 뭐예요? 버릴 줄을 몰라서 생기는 집착으로 인해 형성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신랑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분이 오시면 제가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한단 말이죠. 그럼 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요. 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좀 자기가 하려는 대로 좀 말 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심에서 비롯되는 번뇌거든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자식 역시도 어떻게 돼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자식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요. 번뇌가 생긴 것이예요. 그거는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요. 내 뜻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실천행을 하는 것은 좋지만요. 내 마음대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번뇌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뭐예요? 바로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릴사를 쓰고요. 또 똑같이 마음이나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써라 하는 것이 사물향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본생경이나 했는데 통해 보면은요. 열 가지 바람이를 세워가지고서는 그것을 사성지 10만 값 동안 실천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설천 내원궁에 계셨다가 결국은 정마랑과 마야부인 사이에 애기로 퇴자로 태어나게 돼서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어떤 원인을 이미 만들었던 것이예요.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내가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을 해줘야 받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줘야 받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는 건 아까워서 못 주고 받는 건 또한 적어서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지요. 보편적으로 나눈다 버린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나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내 것을 주무로 인해서 또한 상대에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사상이 바로 공사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낌없이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눌사 버릴사 이것을 써서 자비이사다. 그래서 바로 대자대비다 하는 것은요. 자비이사를 줄여가지고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대표로 해서 자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비이사를 뜻한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유스님 자비를 베푸셔야지요. 이런단 말이지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자비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보고 못 본 척하는 게 자비인 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바른 자비는 그게 아니거든요. 불자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자님들이 와서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말 안 하고 웃어주는 게 자비가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불자님들이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쳐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자비예요. 도둑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고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갔다 오십시오. 저 나모하미 타불하고 경찰한테 연락도 안 하고 설령 경찰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자비롭게 경찰 날이 저분 잘 넘어갔다 오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게 자비로 알고 있는데 자비는 그런 게 아니어요. 재앙막작 중선 봉행에 그런 어떤 이치의 건넘이 없어야 돼요.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끊게 만들고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꾸 증장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를요. 무슨 터무니없는 신앙이나 어떤 미신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어요. 우리 불교는요. 철학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종교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타당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기는 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바른 삶을 바르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주는 게 자비는 아니어요. 바로 이러한 대자 대비로서 수하정례 예를 받아주시고 명훈 가피력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다. 서서히 가피력으로 원공법계 진법계 허공계 재중생 모든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 구분 없이 일시에 담게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다. 그런데 부처님 가피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명운 가피, 현운 가피인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의 은총같이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어떤 가피를 내려주시는 건 없거든요. 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시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가피는 누가 만드느냐?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 훌륭하게 원하는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 준 거 아니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40여 년 동안 승려 노릇을 하지만 부처님이 어디 취직을 시켜줬다, 돈을 빌려줬다, 그 사람의 가게를 만들어줬다, 알선을 해줬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디 합격시켜줬다, 이런 거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불법의 인연으로 지극정성 노력하고 노력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고 자식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이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뭘 만들어주거나 해주는 건 아니다. 세상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줄 뿐이고 그것을 배우고 안 보고는 각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각자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배우고 익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의 바른 삶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 자체, 그 인연이 부처님께 예수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명훈가피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명을 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질 않는데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현훈가피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현훈가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진법계의 홍계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중심을 수미산으로 하지 않아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일곱 개의 산과 골짜가 있는데 그 밑에는 짠맛으로 되어 있다. 바로 그 짠맛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네 군데 섬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구하재, 구하니, 선부주 이렇게 했는데 선부주가 남쪽에 있는데 바로 그 남쪽 섬에 사는 게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선부주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 20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찰종이다 하고요. 그게 또 한량 없는 걸 우리는 찰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모든 세계가 또 육계의 천으로 보면 육천이 있고요. 세께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는데 28천이 있는데 총 그러한 것들이 한량 없이 많기 때문에 삼천 대천세계라고요. 그러한 차례가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는 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계의 허공계 모든 중생들이 일시에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빌어서 이루느냐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불천인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깨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해요. 탐욕을 생각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요. 성냄을 생각하면 성냄 마음이 일어나요. 또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시 사랑하고 자비한 마음을 내면 늘 여유한 삶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 불자님들 역시 늘 행복한 생각으로요. 행복함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